안녕하세요. 저는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신종 목사입니다. 로잔운동은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가장 중추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선교가 처음 시작한 것이 한 170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윌리엄 케리를 통해서 런던 미션 소사이어티가 제정이 되고 그간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1910년도에 영국의 에딘버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사들과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그 1910년 에딘버르 선교 대회의 어떤 명맥을 이어가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도 있고 또 월드 카운슬 오브 철치, 우리가 WCC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이런 것들도 그런 선교운동의 어떤 명맥을 이어가다가 사실은 이제 이런 세계교회의 또 신학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금주의 쪽에서는 또 변질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보금전도와 영혼구원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혁명, 변혁 혹은 인간화, 인간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이렇게 신학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1974년도에 우리 보금주의 지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또 잔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와 또 미국의 칼헨니, 또 독일에 있는 피터 바이어 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말 보금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운동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감당하자 그런 의미에서 1974년도에 보금주의 선교운동으로서 로잔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로잔대회는 사실 매년 열리는 것은 아니고 한 15년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회가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가 되면서 로잔운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1989년도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2차 로잔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1년 뒤에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3차 대회가 열리고 이제 14년 만에 내년에 한국에서 4차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로잔운동이 기독교 보금주의 선교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1974년도에 로잔 대회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선교단체가 이제까지는 나라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선교를 이해하다가 종족 중심으로 보금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전혀 새로운 선교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차 선교대인 1989년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는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북이 10도에서 40도까지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동쪽으로 일본에 이르는 거대한 가상의 창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그곳에 집중해 살고 있고요. 세계 4대 종교의 발상지가 다 그곳에 있고 가장 보금화가 덜 된 민족, 종족 집단들이 그 안에 집중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 전략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되었고요. 또 3차 우리 로자안 대회에서는 디아스포라 선교라든지 또 저스티스 미션 정말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다양한 주제의 어떤 선교 분야들을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한 30여 개의 분야를 정리해서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부족한 부분은 WCC나 WEA 교회들이 연합이 되는 교단 연합이나 교회 연합 단체들이 이 보금주의 선교운동과는 약간 결별하면서 교회 중심이 아닌 선교단체 중심의 보금주의 선교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약간은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4차 서울대회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시 정말 보금의 우선성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보금 전도하는 그 초점을 회복하자 이런 부분에 하나의 포커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좋겠다. 선교단체와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어떤 무브먼트를 다시 한 번 회복하자 이런 의미에서 로잔 글로벌 카운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클 오와 또 로잔 보드 멤버들이 허락을 하셔서 로잔 국제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200여 개 교회를 우리가 초청하고 이 200여 개의 교회들은 매년 로잔 글로벌 카운슬로 모여서 로잔 4차 대회를 통해서 제시된 선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 지역과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쫓아가고 또 그 다음 5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기획과 또 신학적인 전략적인 방향성들을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5차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로잔 글로벌 카운슬을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로잔 글로벌 카운슬의 멤버들을 초청하고 로잔을 대표해서 로잔 글로벌 카운슬을 홍보하는 대사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된 것이고요. 아마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마 내년 4차 대회까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견으로 인해서 또 교단과 어떤 교파로 인해서 많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반목하고 또 때로는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로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자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신학으로는 연합을 할 수가 없죠. 일치가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복음적인 선교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집중하고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함께 헌신할 때 거기에 어떤 영적 부흥의 단초가 마련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분열과 반목으로 인해서 아픈 상처들을 좀 극복하고 하나 되어서 일치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힘써도 이게 참 어려운 시대이고 힘든 과업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면 좋겠다. 서로를 좀 품어주고 교회 밖에서 받는 공격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를 반목하고 분열하기보다는 정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로잔 4차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하고 또 복음으로 일치하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 1, 2, 3차 대회를 지나면서 선교 전략을 기독교 선교단체와 복음주의 어떤 교회에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로잔의 중요한 기여가 로잔에서 출간된 문건들입니다. 사실 이 로잔 1차 대회를 마치고 나서 출간된 자료가 로잔 커버넌트라고 하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관한 신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신학교와 선교단체들이 지금까지도 로잔 언약을 기초로 해서 어떤 신앙의 신조들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공유하고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2차 대회 마닐라 대회 이후에도 마닐라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문헌이 출간이 되었고 또 3차 대회 이후에도 케이프 타운 커밋먼트라고 하는 문헌이 이렇게 출간이 되면서 기독교 신앙과 신조, 우리가 어떻게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헌들을 많이 출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케이셔널 페이퍼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 180개 이상의 메이저 페이퍼와 또 수백여 개의 어떤 선교 전략과 선교 방향에 관련된 그런 연구 페이퍼들이 로잔 웹사이트 상에 다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무료로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이나 선교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만나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